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커피야 가득한 카페인가요 우리가 함께 걷던 거리예요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오늘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요 내 사랑 그대여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나 오늘 예쁘게 화장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꽃들이 얼엿은 호수인가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인가요 지금 갈게요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오늘은 당신이 꼭 만나고 싶어요 내 사랑 그대여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를 모두 예쁘게 화장했어요 나를 모두 예쁘게 화장했어요 감사합니다 zes남 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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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